네, 작은 서점에서 개성 있는 안목으로 신간을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자, 오늘은 V4의 박은지 대표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 너무 추워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쌀쌀한 가을밤에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책이었는데요. 한 번 책을 펼치면 빠져나오기 힘들 만큼 몰입감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읽기 시작하면 아마 해 뜰 때까지 이걸 읽고 계시지 않을까? 안 되겠네. 아침에 읽어야 되겠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로맨가리의 장편소설 노르망디의 연입니다. 아, 한 번 좀 표지가 정말 가을 느낌이 나는 낙엽 색깔의 표지가 되어 있는데 노르망디의 연. 꽤 두께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로맨가리, 너무 유명하지만 그래도 어떤 작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1945년부터 80년까지 하늘의 뿌리나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이런 여러 편의 작품을 남긴 프랑스 작가인데요. 하나의 정체성에 속박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필명을 썼던 작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부캐. 맞아요. 시절에 앞서갔던 분인 것 같아요. 이 로맨가리가 본명으로 발표한 소설 이 하늘의 뿌리로 프랑스 최고권이 문학상인 공쿠르 상을 받았는데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자기 앞에 생 역시 같은 상을 받으면서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이 상을 두 번 받은 작가가 된 일화가 참 유명하죠. 중일 작가인 걸 모르고 상을 두 번을 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상을 받은 부담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캐로 이름을 하나 더 만들고 에밀 아자르. 그런데 그것도 마침 또 상을 받게 됐다. 대단한 재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건 어느 이름으로 발표한 작품이에요? 오늘 하는 로맨가리라는 본명으로 발표한 그 마지막 소설인데요. 마지막 소설. 네. 노르망대 연이 출간되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로맨가리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해서 사후에 이제 남긴 글에 보면 나는 마침내 나를 완전히 표현했다. 본인이 만족했군요. 네. 그런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은 2차 세계대전의 그 역사적 사실에 작가적 상상력이 더해진 팩션인데요. 소설에는 그 독일의 폴란드 침공, 프랑스 공방전, 레지스탕스의 활약과 노르망대 상륙작전까지 이런 굵직한 역사적 사실들이 이야기의 큰 바탕을 이루면서 흘러가고요. 히틀러너, 드골, 페탱, 처칠 이런 실제 인물들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 소설이 다 그렇게 흥미로운 것은 아닌데. 이 책은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전쟁이라는 그 참담한 현실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로 읽혔어요. 맞아. 로맨가리의 소설이 보통 사랑이 주제가 많죠. 네. 로맨가리 자신도 내 소설은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게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 편집자의 말이 적힌 엽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걸 빼놓고 와가지고. 네. 여기는 없군요. 거기 보면 많은 말들이 써있는데 그중에 정말 엄청나게 재밌는 소설입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편집자실 정확하죠. 당연히 책의 편집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거는 엄청나게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정말로 엄청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말 항상 표현이 어려워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름을 노르망디에서 보내는 폴란드의 귀족 가족이 있어요. 그 중에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에 대한 노르망디 소년의 일생일대의 사랑이 소설의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 가운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또 나치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을 점령하면서 변해가는 그 인물들의 삶이 참담하고 또 아프게 그려집니다. 그렇군요. 노르망디에서 사랑이 꼽히게 되는 거군요. 어떤 인물들이 조금 더 등장하는지 좀 더 들여다보죠. 네. 이 책을 읽는 동안 책 속 세계 내내 빠져있었는데 거기에는 인물들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일단 소설을 이끌어가는 인물은 리도라는 인물인데요. 이 리도는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고 듣고 읽고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그런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장거리 연애한다고 하면 몸이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옅어진다 이러는데 이 리도라는 인물은 정말 아무것도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사람과 몇 년간 떨어져 있어도 그 상대의 모든 것을 같이 있던 그 모든 순간 했던 대화, 표정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잊지 않고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천재적인 능력이 나치에 대한 저항 활동을 할 때도 요긴하게 쓰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쓰일까요? 그 리도의 머릿속에 대원들의 모든 연락처와 주소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서류로 남겨놓으면 좀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서 연락처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그러면 리도랑 사랑에 빠진 인물은 누구예요? 사랑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사람 얘기를 하네요. 네. 릴라라는 이름의 그 폴란드 기족 소녀인데요. 이 릴라는 수많은 인물들의 사랑을 받는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릴라가 정말로 매력적이었던 건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내내 당대의 여성성으로만 축소되지 않으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릴라를 보면 매일 항상 자신에 대해서 꿈을 꿔요.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의학 대학에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꿈을 항상 꿔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 리도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랑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너의 절반이 되고 싶지 않아. 요즘 여성과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전인데. 네. 그러니까요. 나는 너의 반쪽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이 정말 자기한테 너무 끔찍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반쪽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만약에 릴라가 2000년에 태어나서 지금 딱 20살이 됐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름도 릴라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연은 뭐예요? 이 노르망디의 연이라면서요. 네. 이제 리도가 1차 세계대전으로 부모를 잃고 노르망디에서 삼촌인 플레리라는 사람과 살아가는데 이 삼촌 플레리가 그 노르망디에서 유명한 연의 장인이에요. 연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분이 1차 대전 참전 후에 평화주의자가 되어서 연을 만들고 또 날리는 사람이 되는데요. 플레리는 연을 날리면서 하늘로 항상 눈을 치켜뜬 채 한평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하필 연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소설에서 연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플레리가 날리는 연은 사랑, 희망, 꿈, 자유, 존엄, 우정 이렇게 땅으로 추락하지 않고 하늘에 당당히 떠 있어야 할 모든 인간적인 가치들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부터는 연이 혹시라도 저항 세력의 통신수단처럼 세일까봐 사람 키를 넘어가는 만큼 연을 날리지 못하게 하는데요. 연을 하늘로 날릴 수 없는 세상이란 건 인간적 가치들이 땅으로 추락한 세상이기도 하겠죠. 그러네요. 또 한편으로 연은 저항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나치가 유대인 아이들까지 수용소로 보내면서 또 죽이기까지 하니까 플레리가 유대인을 상징하는 7개의 노란 연을 띄우는데요. 이렇게 플레리는 하늘에 연을 띄우고 또 바라보면서 동시에 사랑과 자유 또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어떤 상징적인 것이군요. 제목이 그래서 노르망디의 연 이렇게 잡힌 거군요. 이 소설은 자기만의 연을 하나씩 지니고 있는 숭고한 광기를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플레리가 연에 대해서 숭고한 광기를 지닌 인물이라고 하면 리돈은 릴라에 대한 사랑이 정말 숭고하리만치 맹목적이고 연 같은 거네요. 네. 릴라는 자기 삶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의지가 또 굉장히 결연합니다. 소설을 보다 보면 노르망디 최고의 요리사라고 하는 마르슬랭 디프라라는 인물도 등장하는데요. 소설 속에서 이 디프라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리사. 네. 이 전쟁의 붙임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프랑스 요리에 대한 숭고한 광기와 자부심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추락할 때 추락한다고 느껴질 때 나는 어떤 연을 하늘에 띄우고 또 지키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멋있는데요. 이 말은. 세상이 추락하더라도 나는 어떤 연을 하늘에 띄우고 또 지키고 싶어 할까. 네. 아마 다들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오늘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이 책 속에는 수많은 상징과 은유 또 아포리즘 같은 문장들이 굉장히 가득한데요. 플레리가 리더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이 눈먼 것이라고들 하지만 너한테는 눈먼 상태가 어쩌면 세상을 보는 한 방식인지도 모르겠구나. 또 리더가 생존과 미래를 확신하면서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날을 향해 가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또 살아가려면 사랑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 자기 앞에 생에서 얘기했던 것이 좀 더 확장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로맨가리의 작품이 아닌가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비프의 박은지 대표와 함께 동네 책방. 오늘은 로맨가리의 마지막 소설 노르망디의 연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 이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